안녕하세요. 옵트 온라인 여러분. 저희 번.. 아..옵트 스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택은 팔하고 그리고 다리, 하체를 하도록 할게요. 저희 12분동안 12세트, 48초 운동, 12초 휴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분들은 3kg 이상, 2kg 이상을 들어주시고 여성분들은 1kg 또는 2kg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인은 몇kg 하시나요? 제인은 1kg? 제인은 1kg? 자, 어서오세요. 먼저, 컴백, 악플 이렇게 놓으시고요. 그대로, 뒤로 올리겠습니다. 지금 4 디벨루퍼님이 가운데 손가락을 맞췄는데, 디부스를 하고 운동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욕을 하는게 아니니까. 하하하하 뭐해, 굿지? 뭐해, 굿지? 온라인! 그리고, 굿지 열심히 한다! 자, 온라인 여러분, 올라갈 때, 올라갈 때 그냥, 덩배를 던지지 마시고 각, 팔 근육을 사용해서 느껴야 돼! 어, 올려주셔야 돼요. 3, 2, 1 그 다음에, 이 상태로 바로 덤벨 머리를 앞으로 놓고 올려주는 거예요. 똑같이, 팔, 위쪽의 근육을 사용해서 3, 2, 1 그 다음에, 이 상태로 바로 덤벨 머리를 앞으로 놓고 올려주는 거예요. 네, 아니, 아니, 왜 시작혀? 아... 디벨루퍼님! 네? 뭐하시는 겁니까, 지금? 어... 저런, 괜찮아요! 슈! 남성분들은 이 킬로는 너무 가벼운 것 같아요. 해보니까 와, 대단하네! 올라갈 때, 손 내뱉으시고 3, 2, 1 자, 이 상태로 덤벨 양옆이 벽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대로 올리시는 거예요. 네, 원래 가슴에는 들어가나요? 가슴에는 안 들어가는 게 맞아요. 가슴에 들어가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하고 있을 거야. 가슴을 이렇게 올리고 있을 거예요. 이게 아니라 팔꿈치 고정하고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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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특이한데 뒤로 운동을 하는데 가슴에 들어가는 건 되게 약간 근데 어깨 진짜 넓었는데 어깨 진짜 넓었네. 어깨 넓었네. 어깨 넓었네. 자, 진짜 엑스하시는 분들은 제가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공부하는 거예요. 자, 공부해갈게. 어디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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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 하자고 가자! 잘하시죠? 3, 2, 1 오케이. 이번에는 덤배를 양옆으로 놓는데 손등이 앞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덤베 부딪치고 저번에 했던 고양이 자세 있죠? 양옹 이렇게. 아 귀여워! 이렇게 쭉쭉쭉. 아 안 되겠다. 아니 안 되겠어. 아니 손이랑. 아 버퀴하니까. 내 손이 안 그래야 할 것 같아. 선아.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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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자, 팔. 이번엔 이렇게 벌리시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꾹 두는거에요. 팔을 다 펴세요. 팔을 윌리시고 안으로. 약간 45도 벌리신 다음에 안쪽으로. 아프다. 팔을 다 펴야지 않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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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1, 자 이번에는 이렇게 다시 하는데 단만 다음 올린 상태에서 겪는 거예요. 네. 단만 3, 2, 1, 자 다시 움직이지 말고요. 1, 2, 1, 자 다시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2, 2, 1, 자 다시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1, 2, 자 다시 움직임이 있습니다. 아 이 시각지옥까지 포기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거 아니죠? 우리 끝단지 이렇게 아래요. 어머 이거 진짜 포기하였어. 왜 이렇게 아아 거리를 하는데? 자 지금부터 앞만점 상태에서 홀드. 와 진짜 장하다. 이번엔 똑같은 자세에서 다 팔을 완전히 킨 상태에서 반대 올리는거에요. 팔을 잡혀는게 중요해요. 몸을 움직이지않고 팔 손치를 몸으로 고정하는데 아 아 시끄럽습니다. 목도 울려야되면 겁나 시끄럽지 않으니깐 깜짝이야. 끌고가고있는데. 여러분도 집에서 다 이정도 갑니다. 위에서. 아니 인큐. 위에서. 위에서. 자 지금 찾아왔어요. 앞만. 입주가 울리는 소리가 딱히 자리야. 자 지금부터. 팔을 울리는 상태에서 멈춰. 홀드. 하하하. 3. 2. 1. 오케이. 이번엔 다시 덤벨. 앞으로 놓고. 자 위로. 왔다 갔다 하는거에요. 팔이 타는 느낌이 들어가세요. 팔꿈치 고정. 쭉. 던치지 말고. 2. 2. 2. 2. 올라갈 때 1초 2초. 내려갈 때 1초 2초. 올라갈 때 1초 2초. 내려갈 때 1초 2초. 올라갈 두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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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lking 여러분. Inhale. 조상아! 안 돼! 자, 우리 이제 4세트 정도 남았습니다. 이번 하태로 넘어갈게요. 이 상태로 덤벨 옆도 놓고 왼쪽 오른쪽 천천히 천천히 내렸다, 올렸다. 왼발 앞으로 나갈 땐 왼쪽 엉덩이 오른쪽 갈 땐 오른쪽 엉덩이 천천히 아, 더워! 아, 나 오늘 아침부터 하고 왔는데 진짜 죽겠다. 3, 2, 1 덤벨! 나이스! 하나만 잡으시고 이렇게 잡은 다음에 와이드하게 벌린 다음에 곰플린 스포츠 안쪽 다리 3, 2, 1 아, 남끄러워! 3, 2, 2 12 3, 2 4, 1 천천히 정확히 타겟 되는 다리 안쪽을 집중해서 내려간다, 올라갔다 불의하지 마시고 속도는 필요없어요. 스펙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요령ộieve 들어왔 해 도시 stress 네 1, 2 옥 정확히 여기만 탈겟팅해서 그 유닛만 줄 수 있도록 해보세요 저는 지금 여기가 타는 느낌이 들거든요 와 이 상태로 시끄러워요 이 상태로 이번에 똑같이 잡은 상태로 스쿼트 갈게요 앞쪽 다리하고 엉덩이 최대한 내려갈게요 아를 쭉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완전히 내려갔다가 천천히 급하지 않게 엄마 엉덩이 좋아? 엉덩이 좋아 아 엉덩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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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가보시고 엎드려 주는겁니다 코에 힘 복근에 괜찮으세요 복근에 무릎을 떨리게 두 원 누우신 다음에 입으셔서 팔을 오른손은 왼발 펴주기 왼손은 오른발 펴주기 동료로 침착 사이너로 마운틴 클라임버 이동 마운틴 클라임버 마운틴 클라임버 마운틴 클라임버 쭉 사이드를 그냥 쟤 되게 시끄럽지 않아요 여러분? 운동을 많이 씁니다 자 무릎 바닥에 발 바닥에 붙은 상태로 손 허벅지를 올리고 그대로 이용할게요 코어에 힘줘서 위로 올라가게 모금이 바닥 자 이 상태로 다리 올리고 팔 힘이 무릎에 찍어요 찍어주세요 와 6초 남았습니다 3 2 2 2 2 3 4 자 그 상태로 아까 맨 처음에 썼던 왼쪽 발톱 하듯이 오른쪽 발 터치 상태로 허리 낮지 않게 3 2 1 2 2 1 2 2 2 2 3 2 2 3 2 2 2 2 3 2 3 2 3 3 4 3 3 4 4 4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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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7 7 7 7 7 8 8 9 9 10 9 10 10 10 11 10 11 12 12 11 12 12 12 12 12 12 13 13 15 15 15 뒤로 왼쪽 무리로 아! 높아! 복근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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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근맛 먹고 싶다 우리 마지막 세트예요 마지막 플렉크로 마무리할게요 원 굿 복근맛이 와! 좋습니다 좋습니다 복근맛 복근맛 아! 죽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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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1 아! 아! 으악! 아! 됐다! 아! 본인 레벨 1 끝났습니다 아! 수고하셨어요 자! 이게 레벨 2과 시접속 여러분은 바로 레벨 2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야? 진짜야 이거? 뭐야? 뭐야? 물에 찍은 거 아니야? 아니 또 다성대 생때문에 바로 시작하게 되겠어 마이탈 형님 비가옵니다 뭐야 이거? 콜릿을 짜고 있어 어? 그런 거 아닌데? 자 이걸 앞으로 찍어요 앞으로 무릎을 안고 목걸이 흔들어서 이제 왔습니다 3 2 1 자 누워서 저희 레벨트니까 되돌고 갈게요 왼쪽 오른손 왼쪽 터치 뭐야? 빠르게 빠르게 컴파이 3 2 1 1 1 1 2 2 2 2 2 3 2 2 2 2 2 3 2 3 2 2 2 2 3 2 2 2 1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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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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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요섭니다 복근 영패라든지 다 오늘 다 찢을 거예요 왼발 오른발 팔꿈치 왼발 오른발 볶음밥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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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지겠다 3 2 2 3 2 2 3 2 2 3 2 2 2 1 2 2 2 2 2 2 2 3 2 3 2 2 3 2 2 2 2 2 2 2 2 2 3 2 3 3 3 2 3 3 3 3 4 3 4 4 4 4 5 4 5 5 5 5 5 5 5 5 5 6 6 6 6 6 6 6 6 7 7 7 8 8 8 9 8 9 9 9 6 7 10 10 9 10 10 10 12 11 11 11 12 12 13 호흡을 위해 하고 골반을 하겠게 해서 호흡 올라가서 호흡 호흡 포기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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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다리 다 펴시고 레그레이드 바닥부터 위까지 45도 상체 살짝 채우세요 호흡 이게 뭐야? 모래같아 바게 olacak 밑에서 밑에이네 밑에 있는 아 벌렸네 괜찮아? 목도 올라야를 붙여서 왔다, 알았다. 고고야, 손 들이마! 포기하지마! 할 수 있어. 파이팅, 나. 어, 손이 너무 좋아. 자, 흔적이 할 수 있어요. 오른발, 왼발 간다, 알았다. 상체 약간 세우고, 이렇게 해. 오케이. 고쳐, 고쳐. 고쳐, 고쳐. 고쳐이지만, 우리 복권을 위해. 고쳐, 세워! 뒤도! 고쳐, 고쳐, 고쳐! 고쳐, 고쳐! 고쳐, 고쳐! 고쳐, 고쳐! 고쳐, 고쳐! 고쳐, 고쳐! 수금만 맞혀. 뭐야? 죽을 거 같아. 화이팅! 뭐야? 우와! 이거 보기에는 진짜 Cass, 수길봐. 우와! 자, 피스이 나왔어요. 3, 2, 1 사이클 알 필요없다 따라간다 따라간다 해! 얼마 나왔어 얼마 나왔어 오른쪽 팔꿈치가 왼쪽 무릎에 집어야돼요 3, 2, 3, 2, 1 올라갈 수 있으면 되겠군 10, 3, 2, 1 manchmal 올라간다 플랭클로 갈게요. 플랭클. 플랭클 이렇게 하고. 플랭클. 플랭클랭 아니야? 플랭클랭클. 어, 형님. 힘 꽉 쭉. 힘 꽉 쭉. 배가 계속 부르르 떨려야 돼요. 와, 정말 아니다. 자, 30초. 30일 줄 알았어요. 도쿄온라인으로 포기하지 마요. 일어나,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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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포기하지 마. 온라인 포기하지 마. 자, 6초 남았으니까. 자, 이제 플랭클랭클 자세로 바꾸세요. 아. 플랭클랭클 자세로 바꿔. 도쿄온라인 빨리! 자, 천천히 하고 10초. 마시키지 마. 포기하지 마. 너무 힘들어. 끝났어. 3, 2, 1, 4. 자, 그대로 무릎 벽면으로 찍을게요. 꽤 끝났어. 꽤 끝났어. 안 끝나, 안 끝나. 계속해. 3, 2, 1, 무릎을 올릴때마다 복근을 약간 말아주면 더 많이 늘어요. 가지고 muscles. 율라인 파ú, 월ütfen. 율라인 파ú, 월 Shan, 월 citrus 마. 월산 파ú. 율라인댂 masih 험, 월산 파ú. 율라인댂 reception Spremer keepting at this 아주. 율라인 파ú 불로 игр, 우리 진짜 명 akhir ㅋㅋㅋㅋ 자, 이 상태로 오른쪽 무릎, 왼쪽 팔꿈치, 왼쪽 무릎 오른쪽 팔꿈치 찍을게요. 자, 이 상태로. 자, 이 상태로. 잘한다. 찍었지 않아. 안 찍었죠. 당해. 당해. 좋아, 빨리 좋아. 꾹. 몸을 지키면서 꾹 찍어. 자, 우리 둘째 수밖에 안 나왔어요. 둘째 수밖에 안 나왔죠? 둘째 수밖에 안 나왔죠? 둘째 수밖에 안 나왔죠? 3, 2, 1 오케이 자, 거의 마지막 포트예요, 마지막 포트 누워 누운 다음에 자, 팔 위로 올리고 발 두 편 다음에 뒤로 오, 이억! 자, 다! 벗을 가라 오케이, 마지막 포트 마지막 포트 왁자 자, 2초 남았어요 자 그대로 팔에서 멈춰 상체 위로 하체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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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자 만들어서 V자 만들어서 V자 아니여 V자 만들어 못해놔서 V자 만들어 하나 둘 원 자 여러분 어 내 배 내 배 내 배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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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으악